유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3번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3일간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2%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넷째 주 조사에서 25%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에도 3번 연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높아진 67%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에서도 부정평가 48%, 긍정평가는 38%로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고 대구, 경북 역시 부정평가 56%, 긍정평가 33%로 상당한 격차가 났습니다. 2주 전 시행된 직전 조사에선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지역만큼은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이 같은 분위기조차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론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현재 물가 수준을 묻는 질문엔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2%, 부담되지 않는다가 7%로 조사됐고 향후 1년 이내 취업시장 상황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하루 뒤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님들과 차담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 대표와 면담 뒤 공개된 첫 발언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한 대표와 갈등이 극으로 치달아도 그대로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대구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만남이라고 밝혔지만 이 시점에 평소 한동훈 대표를 거세게 비판해온 홍 시장을 만난 것을 두고 한 대표를 견제하려는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와 면담 이후 유난 갈등이 재부각되자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확전을 자제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를 향한 불만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용산이 면담을 각색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하나하나 답했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는 건지 말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가 행정관급까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 행정관들 다수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며 관저까지 몰려와도 한 대표가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성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소액 지지율이 보수 강세 지역의 하락세와 함께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였던 직전 조사 25.8%에서 다시 1.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72.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보수 강세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전주 대비 8.1%포인트 폭락해 27.1%를 기록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7.1%포인트 떨어져 2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1.3%, 조국 혁신당 7.4%, 개혁신당 4.6%로 나타났습니다. 최용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한 주 내내 일별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구원은 명태균 씨의 폭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등 김건 여사 리스크가 지지율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건 여사 리스크가 지지율이